나 이걸 서로 나누던 때가 떠올랐어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무기가 낮에 자주 가 있는 곳은 편백나무가 빽빽히 서 있어 검은 숲이라고들 부르는 곳입니다 연애에선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아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다들 앞에서 보여줘야지 지금 내 신분 넌데 욕이가 오밤중에 진이혼에 쳐들어 와서 부숴 버렸거든 또 chinese spot 나 참으라고 해서 베이 對不對 해줍 어떡해 그 애 기억이 너머나? 네 말처럼 그렇게 오래 좋아했는데 마지막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다수택이 풀면 너 그 애가 떨어져 죽은 곳에도 안 가봤지? 가서 보고 너가 생활이네? 그냥 내 맘대로 고른다? 나 빨간 거, 나 빨간 거 기억을 하나 찾았다니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 창욱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?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?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?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니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니 내 맘대로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오디와 혼이 난다는 게 믿기지 않나 보네요 사실 저도 못 믿겠어요 무슨 도로미네 신부라는 걸 왜 아무도 잊지 않았는지 알았지 정은... 괜찮아요?